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스타벅스 이벤트를 이벤트를 이용한 장사가 되겠는데요 어 뭐야 35억 주고 두 줄에 공사에 아 모르겠습니다. 러그는 아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에디 두 줄짜리를 구매해보았는데요 이거를 교환불가로 받아서요 35억이죠 35억만 빼줬죠 스타벅스를 해서 다시 파는 거다 일밍 백 tradyen 아 싸네요 야 육백만 원 밖에 안하네 자 이걸 17성 모뎀 되는 부분인데 재밌는데? 이벤트를 이용한 은빨 돈벌기 아닙니까? 실패하면 개망하는 거고 성공하면 좋고 이런 재미에 오랜만에 찾아보는 것 같군요 이벤트 할 때 봐야지 언제 해보겠습니까? 그죠? 오늘 13성이 않겠네 가위 값도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죠 13성에 도전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아 벌써 1억을 넘겼네요 그래도 금방 가야 좋을 것 같아요 아 4억 끼고 있는 견장을 팔고 이걸 끼고 있어 아니 벌써 벌써 터졌어 이런 재미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낙인색을 사와야겠군요 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벌써 터졌군요 40개인가 4개 자 낙인색을 갖추고요 야영지를 가서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2성부터 시작이니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찰 valет 2023 덤 horses 여러분 남길에 폴리 가사 horrific 학 photos 금방 야영 bursts 이렇게 remote 부 gla 아깝다 아 또 다 떨어지네요 기대감을 주지 말던가 예 아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런 방 아닙니다 맞다 3세판이면 들어갈만 하죠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쫄보 아닙니다 파방 안합니다 그렇지요 사과컷 들어가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위를 사와야겠죠 어 마일리지점 자 이거를 아 근데 이게 내꺼보다 좋은데 내꺼 팔까 아 고민되네 아 이거 괜찮네 럭팔에 공사짜리네 야 내꺼보다 좋다 근데 아 왜 내꺼 보다 좋냐 제게 07에 럭이 1이거든요 왠조건 04에 럭이 6인데 21% 윗점 아래점 차이가 있다보니까 수공식이 더 올려줄까요 차이 많이 나보길 아 28마리나 차이나네 와 장사의 모미는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꺼는 그냥 쓰도록 하구요 이걸 팔겠습니다 자 가위를 잘랐죠 1억정도 든다고 치고 저희의 구매가격은 40억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시프슐더를 팔아야겠죠 아 애매하네 팔린거 없을까 30억 어 여기있네 60억 60억이라 60억GB ㄌ전지 sabe 60억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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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됐죠? 아 자리가 없다고? 아 자리가 없네요 아 오케이 하나 받았고요 자 수수료값 개선 해선 대고 치면은 억당 1억에 3백만 원이니까 6,38만 원 뭐라는 거야 오케이 됐죠? 이렇게 어깨슬래시에서 바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0억에서 60억 사이는 팔릴 것 같고 40억에 해가지고 60억까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